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 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 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 경제입니다. 청년 실업률 발표, 돌연 중단한 중국입니다. 우리 기사가 아니고요.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 발표를 돌연 중단을 했다는데 최악 지표 예고의 통계를 감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플레 우려에 금리를 또 내렸는데요. 111조 원대, 억이 아닙니다. 좁니다. 유동성,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111조 원대의 유동성,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거. 중국 경제가 상당히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건데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좀 여파가 있겠죠. 주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맹종 반국가 세력, 여전히 활개.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기념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죠. 관련해서 다음 일면도 좀 같이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 되찾은 날, 국민을 가르는 경축사였다.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죠. 이 광복절 경축사, 저희가 잠시 뒤에 이 얘기는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부친 결세, 사흘간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미일 정상회의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예정이 돼 있죠. 이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예정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네, 동아일보입니다. 대출 못 갚아 상반기 조정 신청이 9만 명이다 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9만 명이라는 숫자, 작년 1년 내내 전체로 따졌을 땐 67%, 상반기만 벌써? 작년에 67%에 해당하는 수가 지금 대출 못 갚겠습니다 라고 조정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부분, 최근에는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신속 채무조정이 그럼 대체 뭐냐? 신속 채무조정은 현재 빚을 잘 갚고 있지만 실직, 휴직 등으로 향후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가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인 즉슨 지금까지 꾸준히 잘 차곡차곡 갚아 왔었던 사람들도 아, 이제는 정말 못 갚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정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팍팍하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겠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한국, 일본보다 저성장 25년 만에 역전 위기입니다. 네, 지금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률 지금 1.5%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9배다라는 건데요. 여기 볼까요? 지금 파란색이 한국이고요. 빨간색이 일본입니다. 최근에 한일 경제성장률 추이를 나타낸 건데 한국은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0.2, 0.3, 0.6 이렇게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 일본은 마이너스였었는데 지금 툭 치고 올라가서 이미 1분기, 엄밀히 말하면 이미 1분기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1분기 우린 0.3이었는데 0.9였고요. 2분기 우린 0.6인데 여긴 1.5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25년 만에 역전 위기다. 한국 경제도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음 사진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경북 예천에 산사태가 난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인 건데요. 이 산사태가 난 현장에도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만 태극기, 광복절 태극기는 걸렸습니다. 산사태 피해 복구 와중에도 있지 않은 태극기. 네, 어제 광복절 다들 태극기 잘 다셨나요? 이 사진 한 장이 묵직하게 다가오신다면 반성하고 다음에는 꼭 다는 것으로 이 마음을 좀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복용을 하시다가요. 궁금하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국가 세력입니다. 쌍따운 표가 붙었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자유법치 외친 윤, 좌파 겨냥에 반국가 세력 여전히 활개. 네, 아까 일면 소개해서 살짝 같이 봤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아직도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매일경제는 제목을 좌파를 겨냥했다라고 제목에 지금 넣었는데. 네, 김병민 최고님. 반국가 세력, 좌파 겨냥이라고 했는데 그럼 야당도 포함인 겁니까? 좌파를 겨냥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보, 민주, 인권 등에 대한 활동가로 위장하고 있는 위장 좌파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창원 간첩단 사건이 기소가 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내용들까지 공소장에 포함이 돼 있고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의 간첩, 지령들이 나왔던 모습을 보면 우리 지난 날 있었던 12구 참사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그런 재난 상황들까지 정치로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한 목적들에 대한 활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등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광복절 경축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건데 과거와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북한의 현실적 위협들이 상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한민국이 굳건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의지의 표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좌파가 아니라 그냥 좌파가 아니라 위장 좌파를 얘기를 한 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김병욱 의원님. 지금 위장 좌파였다. 이거는 우리가 야당을 두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신데 어제 민주당은 관련해서 논평이 이거 우리가 공산 좌파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8.15 경축사를 들으면서 2,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중간에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자유와 민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출발점에서 이걸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출발점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기를 띄고 있으니 이것부터 척결하자. 과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얼마만큼의 국민들이 이 주장에 동의를 할까요? 물론 간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아주 미미하게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건전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지 반국가 세력과 반정부 세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 또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맞게끔 지적하고 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국가 세력으로 혼돈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치연대, 이념연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부분들 저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선을 걷는 것이 과연 우리의 경제, 아까도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고 우리도 일본한테 뒤처질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든 나라들이 경제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모든 통상과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념과 가치를 기준에 둔 한미일, 북중래라는 프레임이 대한민국 경제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유연하고 때로는 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장좌파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점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박 의원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우리 역사에 있어서 반국가 세력,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활성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국가 세력이요? 네. 예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걱정했던 것은 운동권의 주사파, 북한의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 이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더 확대돼서 이번에 보면 간첩들이 민노총에 개입을 해가 있거든요. 또 정교조라든지 이런 데도 개입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 세력들이 일부 다른 데로 더 퍼져 나와서 이제는 간첩부라서 추종 세력, 맹종 세력까지 하나의 반국가 세력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권활동가를 위장한 시민단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튜버 또 이런 방송 일부까지 또 상당히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우리 국가 전반에 펼쳐있다. 그래서 단순한 자파, 어떤 동조 이런 현상이 아니고 북한의 어떤 간첩의 북한에 따르는 사람, 간첩 플러스 그게 맹종 세력, 추종 세력까지 보면 굉장히 크다. 단순히 여당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당을 전복시켜서 북한에 동조하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심각함을 대통령이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그런 세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군요. 서 위원님. 저는 정부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광복의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광복절까지 이렇게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78돌입니다. 대통령께서 광복의 의미를 안다면 정말 자유야, 법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광복이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은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러면 일본에 대한 과거사의 반성이라든지, 지금 일본이 과거사 반성합니까? 엊그제 기시다 야스쿠니 가서 공물 헌납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광복절이에요. 그러면 광복의 의미를 어떻게 둬야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대놓고 나서 정말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을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주주의 운동과 그다음에 무슨 진보 행동과 인권운동과. 대한민국은 그들이 군사독제부터 시작해서 이 진보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민주화를 이뤄왔던 세력입니다. 이건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광복절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너무나 참 국정운용은 이런 식으로 국론을 단단하게 통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 온통 어떻게 해서 갈라치기를 해서 정치로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셔라. 좀 아쉽고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채울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좀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광복절에는 뭔가 통합의 메시지가 더 나았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아까 일본 얘기도 좀 같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광복절이었던 만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수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도 주시에서 좀 봤습니다. 과거사 반성 압박 대신에 일본과 협력을 강조했다라는 건데요. 윤, 긍정 내용을 담아서 진보 정부와 차별화를 했다라는데 윤 대통령, 어제 일본 관련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일곱 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일본에 대해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유엔사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축사가 아니라 그 유튜버의 독백이다. 오염수 위협에도 일본 입장만 강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권칠승 대변인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혹시 공산세력, 반국가세력에 맞서 외롭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습니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권 대변인 얘기는 박 의원님. 일단 광복절에 일본한테 일본이 스스로 본인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압박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 정세가 변했는데 아직도 민주당 야당은 예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사를 강조하고 일본의 문제점, 정신대 문제점 여러 가지 교과서 문제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정말 전략적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필요한 어떤 신리 외교, 어떤 경제 외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대 맞다. 만약에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일본의 어떤 과거사 문제라든지 일본의 오염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인간 존엄 문제를 언급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도 똑같이 거기에 대한 걸 언급해야 되는데 굳이 대통령만 가지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보고 세계가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에만 좀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김병민 최군님,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기시다 총린도 야스쿠니 신사에도 공무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물론 우리 외교부도 유감이다, 실망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보고 간다면 그들도 뭔가 좀 나아간 진전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여요. 네, 아쉬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실망과 유감에 대한 표현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요. 다만 기시다 총리와 과거와는 달리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씩 진전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또 답방을 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이제 곧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우리의 보편적 가치와 안보에 관한 중요성을 다루게 되겠죠. 작년도 광복절에 있었던 경축사의 내용을 보면 DJ 오부치 선언을 결승해서 한일 관계를 회복, 발전시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한일 관계보다 대한민국의 오늘날 한일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일본을 찾은 국민이 3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양국 간의 국민들의 관계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회에 관련된 문제 속에 일본에 있는 정치인들이 극우적으로 오랜 기간 활동이 왔던 부분들 하루속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애들 좀 더 강력하게 힘줘서 얘기도 하고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권이 각성할 부분들은 분명히 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아니, 그 신리 얘기를 하시잖아요. 일본과의 외교. 좋습니다. 신리 챙겨야죠. 하지만 신리도 좋지만 국격도 챙겨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셔틀하게도 복원하고 좋습니다. 전 정부 욕하면서 일본과 사이 안 좋았는데 우리가 좋게 만들었어. 잘하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보세요. 우리가 물 반컥 갖고 갔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컵이 다 말라버렸어요. 빈 컵이잖아요. 야스쿠니 참사, 아니, 참배하고요. 우리는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광복절의 독립운동가들이 과거 사이에 반성을 바라는 게 북한이에요.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태도는 지금 너무 어맘불선해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친구로서 만나는 건 만나지만 또 얘기해야 될 건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국격이고 두 번째 심각한 것들은요. 지금 과거사의 반성도 없지만 최근에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는데 미 국방부가 이 훈련 자체에 있어서 우리 동의를 일본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밝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항의만 하지 결국에는 미일 간에 한국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외교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건 좋지만 다 퍼지면서 좋아지게 하는 것들은 그건 외교가 아니잖아요. 그건 굴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일본에게 단호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면서 친구로서 가자.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병호 고객님. 네, 저희가 외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기부앤테크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이해를 합니다. 한편으로서는 과거의 얽매기보다는 미래로 가자. 그러면 뭔가 이런 과거에 대한 양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단기간이나마 우리가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8.15 때 받은 건 야스쿤이 시사 참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공문을 갖다 바쳤고요. 아무리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데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응에 따른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 왔을 때는 지금까지의 대일 관계는 우리가 너무 낮은 자세로만 갖고 실질적인 이득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오염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멋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지금 실리 외교가 그럼 맞느냐라는 약간 야당 측에도 이런 비판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야당의 비판만 계속되다 보니까 좀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군력 얘기하고 군력 얘기하지만은 사실 전 정부 때 죽창가, 일본과의 외교단절권이 거의 그런 수준권이 가가지고 정말 우리한테 실익이 온 건 뭐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시 현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브앤테이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먼저 주고나서 받는 가진 자의 입장, 또 우리가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충분히 앞으로 외교 관계는 더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흔툴에서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죠. 알겠습니다. 약간 백분토론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날 뻔했습니다.